어디가. 너 복숭아 날아가지. 아 왜 이래. 좀 들어가 너. 동생이냐. 누구세요. 저 차 보면 모르냐. 중고차 사장. 아 안녕하세요. 저희 언니 잘 부탁드려요. 장사 잘 되시죠. 응. 몰고 있네. 아저씨 우리 가자. 야 어디 가는데. 일단 타. 여보. 여보라니. 나한테 그러지마 하지마. 무서워 죽겠네. 너 여기 왜 왔어. 당신 뒤밟았어요. 아저씨 나 그냥 갈래요. 분위기 되게 묘하다. 뭐야 지금. 야 가자. 어? 야. 나가지 없는 년이야. 야 놔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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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놔. 너 미치겠어 지금. 야. 너 미치겠어 지금. 가만 있어봐. 야 괜찮냐. 야 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. 야 전 사장. 오해는 무슨 오해냐? 아줌마! 나 아줌마 남편 싫어! 이렇게 종종 감시 좀 해! 정신 좀 차리게! 저 중고차 사장! 아, 재수없어! 이게 뭐냐, 동네에서! 쪽팔리게! 별일이 다 있네. 유보남 만난 거야, 언니? 닥창이 기지배야! 차 갖고 왔냐? 어디 뒀냐? 나도 당신 때리고 싶어요. 그럼 때려, 맞고 있을게. 못하겠어요. 무서워요. 이혼 당할까봐. enorm. 야, 교회가서 분풀지 말고 지금 나 때려! 아... 아... 뭐... 뭐...